자 버전 1.3.3 DLC 버전 2.1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크 2가 떴죠. 볼까요 뭐가 있는지 자 이렇게 미션이 떴습니다. 제노블레이드 새로 나오죠. 그 게임에 대한 것 같은데 가운데 지역의 가장 큰 브릿지의 사우던 스카이를 보래요. 자 일단 가봅시다. 가운데 지역의 가장 큰 브릿지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여기? 보는 여기도 큰데 어디가 클까? 어디가 일단 가봐야겠어. 여기 아니면 이쪽인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다리는 아닌 것 같은데 눈으로 봐. 여기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카카리카 브릿지 미들 지역에 브릿지가 많아요. 아니야 이거 뭐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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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자 전기용 나오는 쪽에 큰 브릿지 있잖아요. 거기 말하는 것 같은데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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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봄이 안 좋아 자 그래서 레이크 타워에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죠 미션을 보세요 여기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여기 제 생각엔 여기인 것 같아요 가봅시다 가서 방까지 있어보고 아니면 딴 데 찾아봐야 돼요 하늘이 멋있게 자 그리고 몇 시야? PM 6시 사가지고 파이올리드 있어? 있지 밤으로 갔다가 자 여기서 사우선 스카이를 보내잖아요 비가 오네요 남쪽이니까 여기서 뒤쪽을 봐야 돼 있죠 한 방이에요 자 지도를 보면 우리가 어딜 바라보이는지 알죠 어 여길 어 소리난다 오예 오우 오예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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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우 와우 그거잖아 별똥별 와 열어볼까요 우리 안녕 크으 멋있다 자 사베이저 헤드웨어가 나왔어요 스윔스피드업이네요 이 애가 수영하는 애인가요 제노블레이드가 바다랑 관련이 있나보죠 찾기 힘든건 애입니다 오우 뭐야 왜 날 공격해니래 오우 야야야야 이 자식이 맨아 앉고 들어가볼죠 그죠 물속에 있으려나 저기있다 저기서 나왔어 오우 오우 되게 신기하다 물속으로 들어간걸 때렸더니 여기서 나왔어요 저쪽 아싸 영깍질 하나를 잡았네요 그리고 스컬 밑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봅시다 비가 오고 그래 자 지도를 보고 지도의 동그란 원의 N자를 오른쪽으로 맞춰놓으면 바라보고 있는 쪽이 동쪽이 되겠죠 아까도 비가 오지 않았나요 아까 전에도 전기용 만났을때도 비가 오고 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유상이 떨어졌죠 오오오오오 불용 안나오나요 시세 젤다는 기다림이라 젤다는 기다림이라 잊었느냐 불용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불용도 안나오 그냥 왠지 느낌인데 용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불용 라우드라이 젖었지 너 젖었어 나무 젖었어 한 번 더 계속 비가 오세요 왜 나 옛날처럼 못기다리지 아 옛날 엄청 어 저기 있다 더 있다x3 어디야 잘 가봅시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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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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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디서 나왔죠 잠깐만 와 살바저 살바저 베스트가 나왔어요 수영 스피드업이에요 음 이 제노블레이드하고 수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잘 모르겠네 바닷속에서 뭘 싸우나봐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잘 먹구요 자 그다음 미션 스노우마운틴의 가장 높은 데 가봅시다 스노우마운틴의 가장 높은 데가 여기 꼭대기 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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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깐 젤다 좀 있으면 젤다 dlc 나올텐데 됐네요 아 게임 진짜 많이 나온다 꼭대기 꼭대기 올라가 보게 좀 비켜봐 자 몸으로 비벼서 녹이는 겁니다 아 오케이 안 넘었어 오케이 오케이 흐흐 자 저희 바람이 있네요 쯔끗해 오니까 오케이 바람을 타고 와야지 금방 오네요 응선을 타고 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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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시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스테미너를 채우는 기술은 젤다의 필수 기술입니다 꼭 익히세요 모르시면 알려주세요 여기 만들어드릴게요 자 꼭대기에 왔습니다 사우스 이스턴 스카이를 보라는 거죠 남동쪽입니다 남동쪽이면 이쪽을 보라 보라는 거에요 여기 마을 있는 쪽에 리뚜빌리지 있는 쪽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시간대는 지금 겨울에 기다리기 안할 것 같아 지금 이거 프로모션 때문에 하는 거여서 이거 하고 미안 나이스로 갑시다 빰빰빰빰 빰빰 빰빰 금방 나올 것 같죠 추워서 그런지 눈이 오네요 비가 안 오고 자 용이 나왔어요 별똥명만 떨어지면 됩니다 아 소리 나죠 예 나이스 어디로 가니 너 쫓아가 이제 우리만 안 돼 나이스 시간대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기 안 해놨어요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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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너무 마음에 든다 열어봅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스피도 습도가 너무 느려요 아 지금 옷을 일단 입어봐야지 우리 빛 잘 되는데 서 음악 좋고 esca 아 이거 네요 오오오 오오오 아우 이거 뒤에 헬멧이 있네요 이거 잠수복이구나 아 이 제노블라이더가 잠수복이에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무기를 다 내려놓을게요 오 나이스 모자 뭐 쓰나 저는 제너블러이드 광고 보고서 그냥 칼 싸움 하는건줄 알았는데 잠수복이에요 목에 들어와있는 카라도 그렇고 지금 등에 있는 이 모자도 그렇고 잠수국이에요. 물속에 그래서 얘가 스윔 스피드업이구나. 페어리 있니? 페어리가 많구나. 됐죠? 페어리 다 잡아주고요. 오케이. 내려오렴. 오케이. 그래서 페어리는 11마리. 자 볼까요? 자 업그레이드 할게 있나요 제가? 아 이게 있구나. 얘도 있고 아 스타 페그먼트를 하나 구했더니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온 목적은 자 캔나 리넨스네요. 이게 DLC 버전 갑옷이랑 똑같네요. 얘네처럼.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홍보 쪽으로 젤다 플레이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하려고 제너 플레이 제너 블레이드 하고 준 것 같네요. 네 뭐 그래도 충분히 멋있으니까 만족은 하지만 기왕이면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좀 스페셜 아이템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네요. 자 스타 프레그먼을 또 스타 프레그먼을 좀 모아야지 제가 또 나머지 업그레이드를 좀 하겠네요. 온 김에 저는 이거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니다 갔다 이따 오케이. 자 하테나 빌리지로 가서 색깔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업그레이드 안 되면 색깔도 못 바꿔요. 뚜 뚜 뚜 뚜 안녕 자 색깔 좀 바꿔줘. 오케이. 다이해줘. 어우 We can dye those clothes 할 수 없대요. Fabric thing Fabric thing 이래. Fabric thing 이래서 할 수가 없대요. 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저는 이건 색깔 바꾼 거거든요. 저 마스터본을 하얀색으로 하고 있죠. 원래 색이 파란색인데 제 지금 색이 이거예요. 이건가? 이건가? 아 블랙이구나. 근데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색깔을 맞출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다섯 개가요. 어떤 거든지 얘네가 골라줘야 색깔을 하얀색이면 하얀색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다섯 개 선택하는 건 바보 짓이겠죠. 이렇게 쓸모없는 하얘트츠를 다섯 개 틀고 오케일 하면 색깔을 짜란 자 흰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갑옷을 색깔을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지금 dlc 에서 나온 이런 애들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색깔을 못 바꾸더라구요 제가 이건 안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어 얘는 바뀌네요 아 얘도 안되죠 패브릭딩이라고 보면서 안되죠 네 안돼 dlc는 안돼요 원하시는 색으로 바꾸시면 더 즐겁게 게임 하실 수 있겠죠 젤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홍보용으로 제노블레이드 갑옷을 젤다에 넣어 주었네요 킬튼샵이 보이네요 멋있습니다 진짜 아쉽네요 모자 썼으면 더 좋았을텐데 쓰이고 볶고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자 체크하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좋아요 빡 구독 빡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빡 체크 체크 체크기 준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축 whether 축 부탁 bat